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마지막 기능입니다 삭제 기능을 Express 버전으로 전환해 봅시다 삭제는 누가 처리하고 있냐면 delete-under-process가 처리하고 있어요 app.post delete-under-process CSS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코드를 컷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죠 이렇게요 잘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? delete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 디렉토리에 CSS3가 삭제되면서 목록에서도 없어져야겠죠 delete 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안되네요 왜 안되는가를 살펴보니까 주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page.delete-under-process 그게 왜 그런가를 좀 봅시다 여기에 상세보기 페이지의 route로 가게 되면 이 삭제 버튼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액션으로 되어 있는 값 앞에 슬래시를 주면 클릭했을 때 최상위 패스 밑에 있는 delete-under-process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클릭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esponse-right-head.end 이걸 통해서 우리가 리디렉션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익스프레스는 리디렉션과 같은 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스프레스와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 이렇게 항상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? node.js express 그리고 redirect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리디렉트를 어떻게 익스프레스에서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response에 redirect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지우고 redirect-slash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삭제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? 훨씬 더 보기 깔끔하죠? 그에 따라서 우리 update-under-process도 redirect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xpress.js 답게 여기 있는 코드도 우리 개선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copy해서 붙여넣기 semicolon 그리고 위에 있는 코드는 삭제 이렇게 그럼 뭐 리디렉션은 또 다른 데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node.js 수업에서 만들었던 예제를 익스프레스 버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우트 기능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웹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익히건 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당연히 설치하는 법이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라우트 하는가? 패스별로 어떻게 응답하는가? 그리고 갭 방식, 포스트 방식으로 접속했을 때 어떻게 구분해서 그것을 응답하는가?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우리가 웹 프레임워크를 다룰 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는 그 뭐랄까요?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게 반입니다 자, 그래서 일단은 라우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